이승기 쪽 봤는데요. 치베타 노프가 잡았습니다. 노벨, 서민호, 서민호! 오른쪽 측면에 김대원에게. 피어있어요. 가운데에 서민호와 두재환이 흘러들어갑니다. 김대원, 태클! 아, 아니에요? 백승호의 태클 이후에. 김창호, 자, 불구열종으로 곱단 패스입니다. 하지만 백승호가 내려오면서 쓸어 남습니다. 백승호가 선수가 확실히 뛰는. 자, 헤딩으로. 바로 연결해주면 황문기. 하지만 백승호가 또 두 공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선 황문기로 보이는데요. 일단 밑을 찍고 있습니다. 백승호예요. 백승호의 프리킹입니다. 최근에 백승호 선수의 감이 상당히 좋군요. 지금 김보경을 까면 속이는 동작 깔아서 이거를 때라고 그랬어요. 자신감도 있고 킥의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요. 국민이 황물기에게 후불열의 방향을 잘 바꿔줬습니다. 후불열, 김창호 왼발로 크로스던 킵이나마 푸르노냅니다. 김진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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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백승모. 백승모, 김보경 쪽으로. 자, 아크 앞쪽을 세워놓고요. 달려갈 채비, 백승모. 네, 원칙. 백승모 선수의 프리킥. 아, 그러네요. 밀어 때렸어요. 약간 저회전이죠? 현재 다이나믹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백승모. 대구의 세드가 콤비가 계속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백승모가 추월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암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3경기 연속 골에 전술적으로도 핵심적인 역할을 전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슈나토프가 황문기에게 방향을 바꿨지만 끊겼습니다. 또 한 번 백승호가 잘라냅니다. 문선민이 뛰기 시작합니다. 문선민 빠릅니다. 문선민 따라갑니다. 물 잤나요? 하지만 터져납니다. 좀 빠른 템포의 어떤 공격수도 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어떤 강팀을 상대로도 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구방에서 백승호에게 일단 넘겨주고요. 임채민 꺼도냅니다. 백승호 패딩으로. 백승호. 자, 방향 바꿔주고요. 김대원. 하지만 걸립니다. 백승호의 수비였습니다. 자, 넘겼습니다만 한국영 끊어내고요. 2선에서 백승호. 송민규에게. 서민호. 고무열. 걸렸습니다. 세트페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려주는 백승호. 헤딩 이후에 따라갑니다만. 자, 승원으로 최영준. 서민호 굴려주고요. 잡았어요. 김대원. 김대원. 하지만 백승호의 태클. 여기서 김대원. 백승호가. 아, 마지막 순간 취팅을 막아냈고. 치메타노프가 잡았습니다. 고무열. 자, 서민호. 서민호. 자, 오른쪽 측면에 김대원에게. 자, 가운데 서민호와 두재환이 흘러들어갑니다. 김대원. 태클. 백승호의 태클 이후에 다시 한 번. 경기 종료됩니다. 전북현대 원정팀. 전북이 승점 상점을 모두 가져갑니다. 이번에 벤투 감독 체제에 발탁이 됐는데 어떻게 박승호 선수를 활용할지.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